함께 기도하고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를 주신 주님 또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게 하시고 평화로운 통일을 향한 또 북력해 있는 동포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평화로운 주님을 노동력으로 하나님 왕으로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하는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품 안이 다른 없으니 내 삶을 안에서 내 아버지 내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잎으로 내 삶을 삶을 안으시니 그 영혼이 남을 것입니다 여기로 걸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저하며 나를 붙으시니 내 생각에는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가에 웃음이 씁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변하네 내 풍부가 그 진출이 내게 나실 때 그 영혼 가내요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되요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풍부가 그 진출이 내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잎으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영혼은 안전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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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손잎으로 내게 주야 손 안에서 괴로움 변하네 눈들고 가르치는 주님의 길을 다시 외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야 손 안에서 괴로움 변하네 눈들고 가르치는 주님의 길을 다시 외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다시 외네 주야 손 안에서 괴로움 변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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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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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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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